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폴 존슨이란 전기작가의 눈에 마가렛 대처 전 연극 수상은 어떻게 비추어졌을까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폴 존슨이 쓴 저서 위대하거나 사기꾼이나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을 다뤘지만 이 가운데서도 유독 마가렛 대처편은 다른 사람들의 여러 배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어나가면서 제 간단한 해설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해에 옥스포드에 입학했는데 당시 대처는 소모빌 칼리지에서도 똑똑하고 부지런하기로 소문단 약생이었다. 그런데 내가 다니던 모듈린 칼리지에서는 소문이 나빴던 보수주의 클럽 사람들과 어울렸다. 한 번은 내가 대처에게 강에 가자고 했더니 머리 손질을 막 하고 나온다라 헝클어뜨리기 싫다고 했다. 머리 모양은 마가렛 대처에게 무척 중요한 부분이었다. 1975년도 대처가 보수당 대표가 된 이후에 우리 두 사람은 엘브토레스 열리는 경영진 헤비에 의해 연례 모임에서 연설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다. 드레싱윔이 치아에 있었는데 그 방에서 대처를 만났다. 거기에서 연단 뒤쪽으로 바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는데 그 계단이 강연자들이 연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런데 곤란하게도 강력한 바람기둥이 그 계단을 휩쓸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또 이따금씩 위아래로 동시에 불어닥쳤다. 대처는 이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고 하얗게 질렸다. 머리를 다 망치겠네. 큰일 났네. 그러자 마가렛 대처에게 이렇게 해요. 내가 몸으로 막아주면서 먼저 올라갈 테니까 몸을 구부리고 보조를 맞추면 잘 따라오면 돼요. 이 계단만 다 올라가면 괜찮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단을 올라갔고 우리의 작전은 완벽히 성공했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강연을 승공리에 끝내고 우려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갈체를 받으며 내가 대처에게 이야기했다. 당장 선거를 치르고 싶군요. 그래서 저 골칫덩어린 켈르헌을 몰아내고 싶군요. 이 이야기는 대처가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대처를 좋아하고 존경했다. 1940년의 처칠이 그랬듯이 그녀 역시 이 나라의 구원자가 되리라고 믿었다. 여러분 저의 해설을 다하면 이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치인이 어디에 없는가. 1940년의 처칠이 그랬듯이 1970년대에 마가렛 대처는 나라를 구하란 구원자가 되리라고 폴 존슨이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그의 책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녀는 이 나라를 구했다. 나는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아이디어로 연설로 격려로 데일리메일을 비롯한 여러 신문에서 침입하도록 칭찬하고 미국의 가스도 열렬한 성원을 보내는 등 모든 방면으로 그녀를 도왔다. 이렇게 모든 방면을 도왔기 때문에 폴 존슨도 마가렛 대처가 승리를 거두고 연국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데 이릭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대처의 문제는 항상 심각했다는 것이다. 연설이 아니라 강의를 하려 들었고 거의 모든 단어를 강조하느라 말이 쳐졌다. 기회가 될 때마다 웅변술에 대해 특히 강조의 기술을 가르쳐 줬지만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타고난 학생이었다. 멋진 표현이죠. 잘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었거니와 믿을 만한 사람의 말에는 길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방에서 작은 공책을 꺼내 메모까지 했다. 한 번은 그녀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다. 지도자가 타고난 그런 학생인 것은 너무나 훌륭한 거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수가 있고 빨리 배울 수 있고 습득할 수 있고 그것을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합니다. 하지만 세 가지를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란 대외 방어 내부 질서 정직한 통화 운용입니다. 정부는 바로 이 세 가지 관심과 에너지와 자원의 대부분을 쏟아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 그리고 내부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정직한 통화 정책으로서 통화가 하락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그런 보수 철학에 따라서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는 그런 기조다는 것이 바로 폴 존선 씨의 주장입니다. 물론 현실에서 정부는 많은 일을 합니다마는 정부가 다른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세 가지 필수 과제는 그만큼 더 소홀해지게 됩니다. 이 아주 연륜이 있는 폴 존선 같은 사람의 거래는 구절구절마다 아주 귀한 그런 주옥 같은 그런 철학과 원칙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글 읽는 그런 재미이자 유익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가 전부 타격을 받았지만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은 통화 다시 말해서 인플레이션입니다. 화폐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이죠. 돈을 마구잡이로 풀면 화폐가 타락하는 겁니다. 그는 이 말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정부 받아 적었다. 몇 년 뒤 그녀가 정부를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같이 얘기하는 중 그녀가 말했다. 폴 잠깐만요. 중요한 얘기니까 들어봐요. 정부는 수많은 일을 하지만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가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얘기가 다 나왔다. 웃음이 나왔다. 제가 해드린 얘기 같은데요. 당신이 그럴 리가? 내가 늘 생각하고 있던 얘기인데요. 이렇게 두 사람이 흉음을 없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 내 검언들을 반바탕 강의함으로써 되찾아왔지만 아무튼 그게 그녀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녀가 정치를 하는 방식이었다. 그런 그녀를 보면 세무인 콜리지와 찰스렘의 대화가 떠올랐다. 이봐 찰서 자네 내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나? 자네가 다른 뭐를 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네? 대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녀가 영원한 우등생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시험을 쳐서 우등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랬다. 그 우등생 성향이 정치에서도 그대로 영향을 발휘했다. 처음 총리가 되었을 때 그녀는 국방, 외교 및 기타 많은 핵심사항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했다. 하지만 점차 그 모든 것들을 섭렵하고 이해하고 괴뚫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성장해왔다. 그녀에게는 시가 없고 상향도 거의 없고 철신식의 낭만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처칠과 달리 갑자기 옆길로 새거나 시간을 허비하거나 망상에 빠지는 일이 없었다. 위대한 지도자들이 키우기 쉬운 과대한 권력력의 싹을 애초에 잘라버렸다. 권력의 부패를 암시하는 그 어떤 징후도 그녀에게는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까이에서 그녀에게 기꺼이 이견, 이유를 제기할 호통을 칠 사람, 그녀가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마이클 핸젤톤도 그녀를 맨전에 두고 대놓고 반대한 적은 없었다. 단지 은밀히 모의하고 계획했을 뿐이다. 제프리 하우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녀의 모든 내부의 적들은 급쟁이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대처의 집권 초기에 우리가 나눈 또 다른 대화를 소개하면 이렇다. 훌륭한 지도자를 가늠한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순성. 더더 말고 딱 두세 가지의 크고 단순한 계획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밀고 가야 됩니다. 둘째는 의지. 네 가지 중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강철같은 의지를 가지고 앞서 말한 계획들을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 계획들이 올바르다면 총리께서는 훈중한 지도자가 되실 겁니다. 셋째는 끈기 용기의 다름이름입니다. 총리의 큰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밀고 나갈 용기 특히 그 계획들을 가로막는 저항이 물밀던 밀려올지라도 끊기지 않는 용기입니다. 넷째는 대중에게 총리의 계획들을 이해시키는 능력입니다. 당시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폴 존슨이 위대하거나 사기꾼이나 책에서 마가렛 대처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입니다. 참 우리 지도자들도 단순성 의지 끈기 그리고 대중들에게 자신의 계획을 알릴 수 있는 능력 이런 모든 부분들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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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